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력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덕, 민주덕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옆에 보고가 앞에 양천 국민 여러분 네 살만 하십니까? 아니요 참을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심판해야지요 네 여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사천을 했느니, 비서를 공천했느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명백한 부정선거 불법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범 선거 이나 다행히 어떻게 하는지 다시 쓰러지지 끝 시작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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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저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곳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권력을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력을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여러분의 종으로서 권력을 대신 행사할 것이고 그것을 전적으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드립니다 나는 저런 게 싫다 이거야 자기가 떳떳하면 확실하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거야 바람마다 걔네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좋다고 사야돼 아 정인도 절대 안 돼 정인도 한 시간 너무 못했어 서민들을 해야 하는 거고 정통시장이라는 거고 거의 의미가 없어요 정통시장은 제가 띵 Osивают 선배님을 보면서 fui